가입 내역들을 확인해가지고 네 애들이 이제 통화를 했어요 형이랑 제가 12월 4일날 조사를 했으니까 그때 5월월 아버지가 저랑 기억이 된다고 할 것 같은데 무슨 교서를 교서를 보냈는지 네 사람이 잡혀서 그 가족인데 통보를 해주는게 경찰 아닙니까? 아니 근데 11월 14일날 예 민중 인테리어 보셨나요? 예예 거기 실패인데 참석을 했다니고 예 그거 관련 조사를 한거에요? 실패 참석을 한번 다 보냈니까? 그거는 없어서 그거 어떻게 안별을래요? 아니 가족에게 어떤 피의자의 조사 혐의들 범죄 혐의들을 통보하는 것이 확인되었구요 왜 관련 내용을 서명을 보내지 않으냐는 하기에 서명 같은 것은 없고 실컷 말했는데 한국말 모르시나요? 라고 하며 졸업하기까지 했구요